안녕하세요. 찬드라 여행 채널입니다. 이번 영상은 경상북도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화랑마을을 둘러본 영상입니다. 화랑마을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10월에 개원하였고, 부지가 28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넓은 면적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. 화랑정신을 테마로 한 종합청소년 수련시설인데, 내부의 일부 유료시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. 화랑정신을 테마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. 화랑정신을 테마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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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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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또 기대해주세요.